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기출생각집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OT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나름 조금은 선물 같은 강의를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김기현의 기출생각집 이전에 공지 드렸을 때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 열심히 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앙코르까지 해서 제 풀커리클럼에서 전부 다 기출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뿐만 아니라 Q&A 게시판에서도 첫 번째로 선생님 선택과목 기출 문제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선생님께서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디어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수학원 수학2 기출생각집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선택과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비중이 공통과목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아이디어는 이미 전부 다 완강이 되었죠. 열심히 들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완강이 됐는데 선생님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적분 확통 커넥션은 6월 정도에 개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간 과정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방향성을 못 잡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행되는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전부 다 유튜브에 해설 강의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기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영상이라도 다시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 기하 기출 생각집 안 나오나요? 나올 때까지 숨 참고 있겠습니다. 2월 26일 학습 Q&A 게시판 올린 친구 보고 있죠? 잘 아직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참고 있겠다라는 친구들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그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도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김기환의 기출 생각집 교재 구성은요. 각각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각각 75문제씩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손해설 없습니다. 이게 우리 수학원, 수학2의 경우에는 제가 전문항 손해설지를 이제 같이 교재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출 생각집은 예정에는 없던 강의다 보니까 손해설까지 이제 전부 다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해설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제 강의의 장점 중 하나가 그래도 조금은 전달력이 좋다. 학생들이 얘기해 주기를.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것이니 만큼 최대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손해설은 없지만 문항지를 전부 다 PDF로 강의 자료에 첨부해서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따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따로 사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신청하시고 그 강의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제가 올려 놓은 문항지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출 문제로 구성된 PDF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항지를 다운받으셔서 전부 다 기출 문제니까 푸시고 강의로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전문항 해설할 겁니다. 손해설이 없는 만큼 우리 전문항 해설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75문항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디어 저랑 함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면 알겠지만 아이디어 안에 있는 연습 문제가 100%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좋은 문제들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아이디어와 커넥션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사관학교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서 일단 무조건 꼭 풀어야 할 핵심 문제들로 75문제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할 거고요. 이전에 나왔던 기출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라 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워야 되지? 이게 어떤 식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지? 이전에 나왔던 기출이랑은 어떤 유사한 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지?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제시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게다가 우리 현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들로 난이후를 적절하게 배치할 거고요. 실제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 수학, 그러니까 수학 가형이었죠. 가형에서 나름 킬러급으로 30번 문제는 거의 계속 미적분 문제만 나오던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정답률이 1%, 2%에 이제 육박하는 나한테 시간을 막 3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선생님, 나는 이게 시간이 있어도 못 풀겠어요. 답지를 보거나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풀어야 되나요? 라는 조금은, 조금은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들까지도 작년까지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올해 나오는 6월, 9월 평가 문제들 한번 경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실제로 정답률이 1, 2%에 해당하는 극악의 기출까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21번급, 20번급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준킬러 문제 킬러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겠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는 75문항 안에는 이제 적절하게 난이도를 전부 다 배치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점짜리부터 그리고 4점이라고 탈을 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점 난이도의 문제 또는 3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어? 이거 제대로 풀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4점 난이도의 문제 그래서 4점의 비킬러 그리고 준킬러가 대부분의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 추가로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 21번, 28번 정도급의 문제들도 종종 숨어 있다. 알았죠? 그래서 전부 다 배울 점들 많은 문제들로 구성해 놨으니까요. 꼭! 문항제는 PDF로 따로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후에 이제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알았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거에서 막 극악의 난이도까지는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항을 다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출문제 정말로 많은 거 알죠?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한 문항들 위주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푸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선택과목 기출생각집은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 3호 등급에서 이제 나 1, 2등급으로 도약하고 싶다. 좀 올라가 보고 싶다. 라는 수험생들 당연하게도 그 중간 과정에는 기출문제를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경험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본적인 개념 강의만 듣고 그 개념 강의에서의 예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서의 양질의 문제는 일단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 2등급으로 도약하고 하자는 수험생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수원수트 그러니까 공통과목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방대한 기출문제 양이 압도돼서 아직 시작조차 못한 수험생들 전부 다 환영해요. 이게 현장에서도 제가 직접 학생들과 그리고 Q&A 게시판에서도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그 결과 많은 친구들이 기출문제가 그동안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뭔가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오늘 수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앞에 있는 지수로그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지수로그부터 시작을 하는데 야... 일주일 동안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수로그가 안 끝나. 아직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만큼이 남아있어. 강의는 앞에서 이제 수혈 삼각함수까지 넘어가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풀고 있다고는 하는데 수원에 앞에 있는 지수로그를 못 넘어가고 있는 중.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서 이제 회의감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문항을 다 풀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꼭 공부해야 될 문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단원 한 번 다 끝내보자는 거예요. 성취의 경험을 느껴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전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단 끝냈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어 내가 뒤에 있는 부분도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언제 끝내지? 라고 불안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천지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대형 기출문제형이 압도돼서 아직 시작조차 못한 수험생들 여기는 기출생각제부를 시작하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중요한 문제 위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답지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되지? 라는 게 막막했던 친구들 강의를 통해서 꼭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답지까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기출문제가 많은 수험생들 전부 다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 이후 이제 방황하는 수험생들 방황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이디어 다 하고 커넥션 이전까지 나 뭐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강의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이런 착각에 빠지시는데 뭔가 수학이라는 게 공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풀기는 싫어. 아 근데 뭔가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강의를 들어야겠다. 강의를 듣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강의를 들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강의를 들었으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강의에서 배운 걸 어 실제로 다른 기출에서 어떻게 써먹지?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요즘 친구들이 뭔가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다 보니까 강의를 그냥 듣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필요한 강의만 찾아서 들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이후에 이제 기출 강의를 찾고 있던 친구들 이 기출 생각집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문항들에 대해서는 꼭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꼭 늘리시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기출 생각집으로 우리 시작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제 김기현의 기출 생각집 활용법 및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기출 생각집에 있는 기출 문제만 풀면 될까요? 이거는 수원수트 공통과목이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요즘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생각집에 있는 기출 문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배우고 강의용으로 배우는 기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배운 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스스로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청 그리고 평권 그리고 산학기 문제까지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강의 개강과 완강 일정이랑 업로드 유일이 궁금해요. 일단 강의 개강은 4월 개강할 거고요. 완강은 6월 평가원 이전에 전부 다 완강할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완강 예정이고요. 일단 여기 있는 강의는 지금 조금 조율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장 강의와 스튜디오 버전이 함께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은 조금 현장 강의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같이 올려주는 식으로 만약에 그냥 전부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공지되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업로드 유일 또한 이제 방금의 그 현장 강의 일정이 조금 확정되는 대로 이제 선생님 새 소식 제 게시판에 다시 한번 확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정말로 많던데요. 선생님 김기영 기출 생각집이요. 이거 언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죠. 선생님 기출 문제 언제 풀어야 돼요? 나 지금 개념 공부하고 있는데 기출 같이 풀어야 되나요? 또는 개념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때 기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데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 개념 강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연습 문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 풀면서 어? 나름 할만해. 그러면 거기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기출 생각집 같이 가져가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배웠던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연습 문제를 토대로 어? 그럼 이걸 기출 생각집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 강의하는데 조금은 버거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념 강의 하나 들으면서 이제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 하나 푸세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이 뭐 내신 대비로도 풀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 개념 강의에서는 풀어주시고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N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제 강의로는 커넥션 되겠죠. 커넥션을 풀면서 기출 생각집을 함께 풀어도 좋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 강의와 기출 문제 딱 가운데 뭔가 중간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푸셔도 좋을 거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만 일단 강의 듣는데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때 같이 해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김기현의 기출 강의 1년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의 풀커리를 따르면 기출 문제를 조금 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들려오던데 직접 공부해보면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원수트 공통과목은 이미 완강돼서 기출 생각집 150문항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도 75문항씩 이제 4월 개강, 5월 원강으로 문항만 PDF로 제공해서 전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게다가 이미 우리 아이디어 연습 문제 100% 기출 문제예요. 게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예제 문제 또한 전부 다 대부분 기출 문제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넥션 안에도 절반 정도의 문제가 교육청평가원 사관학교 기출 문제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커리큘럼에서 다룰 앙코르에서도 올해 나오는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전부 다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아이디어 커넥션 앙코르 그리고 여기는 기출 생각집까지 풀 커리큘럼 따르면서 이 안에 있는 문제만 열심히 풀어준다면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기출 문제 절대로 적지 않게 푸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문항 제가 해설하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의 아이디어 전부 다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무조건 뭐 해주셔야 된다?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여기서 함께 다 푸니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만 완벽히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알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넥션이나 나머지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 풀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기출 문제까지 꼭 풀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저 또한 이제 벌써 4월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이게 4월 초 지금 딱 4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벌써 올해도 4월이 시작됐네요.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어떻게 진행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OT영상을 이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은 많이 지났을 텐데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라고 이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민해온 만큼 그리고 그만큼 노력해온 만큼 우리의 결실이 수능날에 정말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저 또한 옆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준비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믿고 따라오셔서 우리 수능에서 대박날 수 있게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OT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